안녕하세요 오늘도 건이랑 백패킹 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 백패킹이에요 건이 패딩도 빨간색, 저도 빨간색, 코플룩 입고 지금 박지 이동 중입니다 약 1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걸어야 건이의 에너지를 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청 활발해 아주 그냥 건이가 12주 차라서 그런지 엄청 호기심이 많습니다 세상만사 다 지금 신나고 놀랍고 구경거리야 다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코스인데 건이 통제하면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건! 엄마 간다! 엄마 가! 옳지! 옳지 잘한다 보락산 정상까지 1.9km 남았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갑니다 준비됐나? 갈까? 허나 가자 오케이 저희도 잘 간다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신나 어? 또 뭐 먹어 퉤 퉤 허나 엄마 봐봐 잘했어 잘하고 있어 허나 손 옳지 건이 뽀뽀 숨 좀 돌려 정신이 빨리 야 부지런히 갈까? 가자 토끼 같애 토끼 캐 엄마 간다 어이! 히이 건이 일로와 정상에 다 와갈 쯤 되니까 너무 힘들어 나무에 기대서 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쉬니까 건이도 기다려주고 있어 기다리는 건이 이거 간식 달라는 건데? 번 하나 더 아이고 잘했어요 다 쉬었다 가자 옳지 냄새 탐지하는 탐지견 같아요 냄새를 엄청 맡아 이게 박배낭매이고 건이 케어하면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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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체력이 너무 좋다 야 아이고 엄마가 못 따라가겠어 배낭 너무 무거워 지금 거의 다섯 시? 다섯 시 다 돼가서 진짜 이제 해지기 직전이야 빨리 가야되는데 지금 거의 건이가 저 끌고 가요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가 50m 남았습니다 50m만 가면 돼요 와 진짜 건이는 대단해 도착했어요 와 헬기장 앞에 왔습니다 여기 옆으로 이랑카로 올라가면 여기 정상석 있나봐요 그래도 왔는데 정상석을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기 깃발 있는 데가 정상인가봐요 저 깃발이 흔들리니까 건이가 계속 쳐다봐 저기 자꾸 흔들려 저거 보러 가자 저기 자꾸 움직여 괜찮아 일로와 양주 돌악산 정상 444m 비석은 따로 없고 이렇게 정상 팻말? 팻말 하나 있는 게 다예요 이 풍량 이걸 뭐라고 하지? 손날리는 게 건이 같아요 하얀색에 빨강 하얀색에 빨강 정상에서 보이는 여기 헬기장에서 하루 묵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 전 색행이야 가자 꼬맹아 옳지 기다려 뭐 못 만났지? 옳아 뭐 먹자고 옳지 기다려 먹고 있어 엄마 텐트 좀 칠게 놀고 다조차 거듭 땅이 얼어서 맥이 잘 안들어가. 이렇게 죽여야겠다. 들어가자. 어우 추워 추워. 춥지? 어디가? 권아. 권아? 권이가 야경 보고 있어요. 야경 예쁘다. 권? 권이 자리 만들어 줄게. 이거 네꺼지. 제가 권이를 위해 따뜻하게 자라고. USB 온열 방석인가? 여하튼 샀습니다. 하이 어이구 어이구 됐다 옳지 이거 따뜻해질 거야 추우니까 문 닫아줄까? 바람 분다 문 닫아줄게 통골아 여기 통골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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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다 끝냈습니다. 지금 영하 4도 정도 돼요. 엄청 추워요. 아 아 느낌이 나요. 건이는 전기장판 틀어줬더니 엄청 잘 자고 있습니다 저녁을 좀 먹어볼까봐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싸왔습니다 집에서 다 만들어왔어요 이건 이따 먹을 거고 먼저 오리고기 먹을 겁니다 여기에 부추 부추 너무 많이 가져왔다 맛있겠다 벌써 한국인 속도야 여기가 산이어서 취사 금지기 때문에 일부러 비화식으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건이랑 같이 다닐 때는 비화식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애가 아직 어리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혹시나 불에 데이거나 다칠까봐 걱정이 되는데 비화식은 좀 그런 걱정이 없어서 훨씬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건이 완전 코골골자 텐트 안이 사우나가 되고 있어요 안 되겠다 비신 야경 예쁘다 반짝반짝거려 잘 익었다 맛있겠어 여기에 마스타드 소스 그 만톤 부추가 왜 이렇게 없어진 거야 숨이 다 죽었네 오늘은 무알콜 맥주 무알콜이니까 괜찮겠죠? 30칼로리밖에 안 되네 괜찮겠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여러분 꼭 해드세요 너무 맛있어 맥주 맛도 맛있고 오리도 너무 맛있고 완벽합니다 비화식 너무 괜찮은데? 오늘 메뉴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걸 못 내려놓겠어 다음엔 부추를 이거에 두 배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부추가 숨이 죽으니까 양이 얼마 없네 음 부추가 뚜껑 양이 얼마 안 남지 부추가 뚜껑 다운 날씨 덜껑 야야야 그거 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물지마 물지마 딴 거 줄게 이럴 줄 알고 큰 걸 준비했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지? 지금 건이가 개껌에 정신 팔려있을 때 이때 음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돌박이에 부추랑 팽이버섯을 집에서 돌돌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벌써 여기 하나 없어졌어요 이야... 장난 아니다 너 엄청 잘 먹어 다 된 거 같은데... 살 익은 거 같아요 오 맛있겠다 건아 안돼 여기에 소스 내려가 안돼 내려가 앉아 네 거 먹어 네 거 어딨어?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먹어 앙 노 건아 앉아 앉아 옳지 얍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건이가 엄청 방해해요 안돼 이거 내 거야 이러고 먹어야겠는데 앉아 너 앉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거 먹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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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앙 음 엄청 맛있어요 양이 많아서 다 못 먹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음 음 권이 삐졌어 지금 지금 삐져가지고 등 돌리고 자요 얘도 안 먹고 미안해 삐진 게 너무 귀엽다 그래도 전기 방석 잘 앉아있네 따뜻하게 자 클리어 이렇게 확인 따뜻하게 타к 들어보셨 다시 아이 어짜면 딩 frames 타고 70 설탕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겨울에는 유좌차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녹는다, 녹아. 배부르고 뜨뜻하니까 졸음이 나, 쏟아져. 건희도 그래서 잤나 보다. 저 자야 되는데, 건희가 지금 제자리에서 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건아. 건아. 더 잘라줄게요. 도마. 더 잘라줄게요. 더 잘라줄게요. 더 잘라줄게요. 너무 추워 잘 잤어? 잘 잤어? 물이 얼었어요 그럴줄 알고 부은병에 따뜻한 물 챙겨왔지 물이 얼음이에요 물이 얼음이 얼음으로 안 돼 물이 얼음이 얼음이 얼음 엄마 밥 빨리 먹고 가자 아! 아이 뽀라 아이 뽀라 문이 왔어? 이렇게 하나 이리와라 이리와라 날씨가 좋네요 바람은 좀 안 불고 눈도 쌓이고 건이 막 뛰놀고 아주 해피해피합니다 건이도 밥 먹고 좀 쉬었으니까 저도 이제 제 밥 먹고 슬슬 철수해야겠어요 오늘 아침은 찹쌀떡이랑 스프 먹겠습니다 아 아 으 으 으 진짜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과유불급이라 하거늘. 들어올래? 어이구. 잘 놀다 왔어? 아이고. 건우아 뭐해? 꼬맹이. 인사하는 거야? 너 관심 없대. 너도 저렇게 멋있게 커야 되는데. 큰 강아지 보니까 얘가 막 관심 가지고 달려드는데 오히려 큰 강아지는 관심이 없어요. 용맹해. 오. 하나도 안 풀렸어. 방해하지마. 노옵.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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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도 맛있고 찹쌀떡도 맛있는데 이 조합은 아닌 것 같아. 목매 있는 조합. 근데 맛있다. 약간 얘는 좀 달고 얘는 좀 짭조름해요. 그래서 단짠 단짠. 끝. 이번 백패킹은 다 국물이 좀 없는 거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음 해든다. 이제 슬슬 철수할게요. 금방 할겠지? 반은 해놨어서 금방 할 것 같아요. 아저씨 나오세요. 이제 또 해야돼요. 그렇지. 왜 이래. 왜 이래. 뭐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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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가 있었던 자리에요 깔끔하게 다 치우고 갑니다 깨끗하죠 우리 애기 꿀 뭐야 그거 가자 이제 집에 가자 가자 옳지 1박 2일 동안 너무 즐거웠다 건이가 갈수록 늠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텐트에 있다가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거나 발견하면 얘가 약간 으르렁 되더라고요 절 지켜주려 하는 건지 본인 신변보호를 위해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혼자 갔을 때보단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똥꼬발랄해 포기심 대마왕 건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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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침에 눈 왔는데 눈이 다 녹았나봐요 다행이다 내려갈 때 걱정했는데 지금 거의 다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가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어제 올라올 때는 좀 해 져가지고 안 보였는데 도락산 정상 비석 봤어요 짠 도락산 정상 비석 민주 권아 이리와 같이 사진 하나 찍자 권이 앉아 옳지 요러니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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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저희 이제 집으로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똥 가자 너 잇몸이 왜그래 응 잇몸 왜 씹혔어